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3년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비가 옵니다 근데 이 비가 오고 나서 또 며칠 만에 날씨가 쓰레기처럼 될지 보시죠 제가 예상하게 한 2, 3일이면 다시 원래대로 쓰레기 같은 날씨로 들어갈 것 같아요 주말 잘 쉬십시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출산에서 부정적인 흐름으로 우리는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출산의 부정적인 흐름이 위치가 어디일까 절대적인 위치가 어디일까가 궁금하죠 마치 이게 산속에 있는데 나침반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정도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공포겠죠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쪽 저쪽 모르는 상황에서 가끔 보면 이제 조난자들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서야 막 시신으로 심지어 그게 백골화가 되고 뼈만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나서 되게 어이없어 하죠 야 저기 산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저기에서 왜 조난을 당하고 왜 밑에 도시로 내려오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막상 그 속에 있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공포일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계속 공부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 공포인 것 같아요 물론 애초에 대부분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신고 반의를 하면서 일본 자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대부분이고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반대편에서는 인간들을 국뽕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국민들이 국뽕에 취하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걸 보면 이걸 반대로 보면 미국도 국뽕은 심한데 미국의 상황은 절대적이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고 전 세계가 다 망해도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혹시 저 미국이 저건 국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지금 국뽕이죠 이건 대부분의 망하는 국가가 마지막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반대로 이제 우리는 망한다는 것에 적어도 확신을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 공포를 그럼 우리의 절대적인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찾고 싶어 하고 그게 우리보다 먼저 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본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을 공부하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공포가 우리의 마음 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결혼해서 부정적인 흐름 중에서 이제 만원이 심각하죠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이게 국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늦게 결혼한다 이 꼴 뭐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를 낳아도 하나밖에 못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막상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만원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차라리 만원이 증가할 거면 결혼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이민자나 외국인을 통해서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출산을 하는 그렇게 가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형태에서 보면 결혼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그 이민자들이 많이 나와버리죠 이게 부정적이냐? 저는 그게 부정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는 만원이 굉장히 심각한 부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 않은 노력이 아닐까 당연히 일본은 이걸 완벽하게 그나마 대응하는 나라고 멀리 간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만원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이 만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쉬쉬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죠 주류는 쉬쉬하고 있고 장애 아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육체적인 장애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가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단순히 그게 가정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미디어에서는 이걸 포장을 하고 있죠 만원 이꼴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건 이미 여자 중에서 대가리 똑똑한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걸 묻기 위해서 이 만원 흐름으로 가는 걸 막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디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디나 그들이 학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의사 같은 정신과 의사나 이제 그쪽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여자 의사들 그런 이들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라가 그걸 이제 약간은 비틀어서 가정의 문제다 남편의 문제다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이런 가정의 문제로 약간 뒤틀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의 굉장히 기저에 있는 것은 사실은 늦은 결혼 늦은 출산으로 인해서 이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번져버리는 그걸 미디어는 지금 비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어머니의 문제나 처가의 문제나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팽창시켜서 피디들이나 방송들 학자들은 미디어에 노출시키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죠 늦은 결혼은 문제가 아니야라고 회피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가리가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능력되는 남자들은 적극적으로 서른 이상 넘은 여자들을 회피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들은 이걸 하고 있는데 아 똑똑한 남자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미 회피하고 있는데 오히려 똑똑하지 못한 병신 같은 하지만 발정난 지자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남자들은 이제 서른 넘은 여자들을 결혼 상대로 맞이하면서 이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만원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는 한 10년만 지나버리면 국가는 망해버릴 것이다 이게 단순히 적게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애들 중에서 상당수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 우리가 이걸 개인의 차원에서 결혼을 빨리 하게 유도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국가의 차원이 되면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쪽으로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나이에 결혼하도록 해야 되고 당연히 이런 나이에 결혼할수록 장애아의 비율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혹은 거기에서 부모조차 자 이런 심각한 많은 문제들 늦은 출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다 최대한 회피하는 기술은 그게 의학의 발전이나 산부인과의 증과나 아니면 여자들의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상관없고 유일하게 해결책은 뭐다?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찍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못하게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들이 계속 국가가 무너지게 원하는 간첩새끼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요즘 싫어하잖아 반공, 간첩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는 슬쩍슬쩍만 얘기하고 제가 얘기 안 하는 이유예요 그런 것까지 들어가서 다시 또 예전에 시바 골수 우파 유튜버처럼 얘기하면 또 조회수 시바 200, 300밖에 안 나올 거잖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이제 존나 재밌는 건 많아요 자 이건 대한민국의 만원 정도가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를 일본에서 한번 찾아서 어설프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하면서 느낀 건 시발 개 족같네 왜 욕이 나오는지 소우파님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욕이 안 나오면 시바 여러분들은 성인 군자 얘기 어? 자 이게 일본에 저 연령별로 그 전체 출생 숫자에서 그 엄마의 나이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0만대에요 80만대가 거의 처음으로 이제 무너졌고 지금 일본이 70만대 출산율로 출생아 숫자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70만대라는 게 우리가 지금 27만을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70만대 정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저렇게 출생아 숫자에서 젊은 엄마들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에서 참 부럽다 진짜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점에 저기 보시면 29세 미만의 이하의 엄마의 나이 엄마의 퍼센티지가 전체 출산에서 약 33%를 넘죠 33.9% 정도 되죠 2018년 기준으로 그리고 가까운 시점으로 올수록 변화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구조가 부정적으로 가는 것을 지금 일본은 굉장히 억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표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엄마의 나이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게 언제죠 보통 이제 만원이라고 하면 30에서 34세를 넘어가는 시점 우리가 35세가 넘어가면 의학적으로 노산이에요 노산이고 노산이라는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굉장히 부정적인 혹은 출산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태어난 아이가 장애가 있는 비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3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5세 이상은 사실은 엄마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 취급하면 안 되고 결혼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세뇌를 당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젊은 남자들이 깨어나고 있으면서 아예 30대 중반 이상의 여자와 결혼할 거면 결혼하지 않거나 국제 결혼을 하면서 20대 중반 이하의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선택에서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에서 최대가 아니고 최소로 적어도 회피하는 것에서 35세 이상의 노산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근데 저 일본에서 적어도 30에서 34세의 노산 직전에 여자들의 비율 출산 비율조차도 증가하는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가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언제요? 기존에 이제 20% 23% 24% 오히려 1940년대 가면 인위적으로 다시 노산이 증가해요 적은 이제 전쟁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것이겠죠 아무래도 전장으로 남자들이 많이 빠지고 특히 거기에서 젊은 남자들이 많이 빠지면서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저때 이제 재혼 같은 것들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재혼이나 그런 것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남자 자체가 부족하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어쩔 수 없이 뭐 네 그래서 저건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 전개해서 다시 전후가 되고 30대의 결혼 정도가 굉장히 감소하죠 저기에서 18, 19, 18, 1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저 16 그러니까 30에서 34세 출산 엄마가 16%였던 때가 쭉 내려가면 1975년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뭔가 삥 하죠 그 다음 16%에서 그 다음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 증가가가 가까운 시점에 증가와는 오히려 결이 달라요 저 때는 16, 24, 26 거의 뭐 퍼센티지에서 그냥 폭발적으로 16, 24, 26, 29, 31 전혀 멈춤 없이 33, 34 자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죠 감소를 하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팽창을 하기 반대로 가서 팽창을 하기 시작했던 게 1975년부터 1980년이에요 자 이게 뭐죠 결국은 여자가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그 다음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여기에서 여자들의 만원이 증가하는 것은 전세계 공통이고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죠 저 75년에서 80년 지나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16, 24, 26, 29, 31, 34, 34 33, 34 이 정도까지 거의 멈춤 없이 거의 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37, 39 37, 38 까지 가죠 그게 언제죠 2005년 2006년 정도입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일본이 버블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자의 학력 높아지고 사회 진출 높아지고 그러면서 만원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버블의 정점 그 다음 버블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하는 그동안 심각하게 남자와 여자의 대립 그 대립에서 늙은 여자들 증가 그 증가에서 극단적으로 2005년 2006년 정도가 되면 38% 까지 증가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비중적으로는 완전 아예 뒤에 이제 40대 넘어가는 그 세대가 그러니까 노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들도 있고 그 뒤에 있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바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나는 그 엄청나게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굉장히 많은 초식남의 남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 이게 그럼 우리가 저기에서 일본의 저 버블 그리고 버블을 지나는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노산 증가 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연단위로 해서 나와 있는 건 없고 비율로 있긴 한데 퍼센티지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걸 보시면 대략 1997년에 뭐 24세 이하가 17% 그 다음에 25세에서 29세가 54% 그러면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1997년에 25세에서 29세가 54% 에요 그러면 25세에서 29%가 54% 가 어디죠 일본의 1975년 콧대가 54% 정도 53.4% 정말 우연스럽게도 일본의 버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75년은 일본에서 건강한 경제 팽창 그러니까 경제는 팽창하는데 가장 건강하게 경쟁하게 팽창하는 시기가 일본에서 1975년에서 80년이고 1980에서 85년 사이는 이제 초기 버블이 일어나고 85년부터 90년 사이는 이제 진짜 극한의 버블이 일어나는 그래서 80년대가 버블이 있던 시기고 70에서 70년 후반이 건강하게 경제가 최대 팽창하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그 1997년이 54% 25세에서 29세가 딱 일본에서 75년 곧되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07년에 07년에 30에서 34세의 비중이 41% 그러면 30에서 34세의 41% 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30에서 34% 34세의 41% 를 어? 시발 뭐지? 여러분들 일본의 표에서 30에서 34세가 우리의 2007년에 41% 의 해당되는 구간이 슬프게도 없어요 일본은 우리 아직도 30에서 34세의 노산 늙은 여자들의 출산이 어? 40%를 넘어간 적이 없고 지금 가까운 시점에 36%대의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요 당연히 어? 우리가 여기에서 봐요 뭐 2011년이나 07년이나 41% 47% 였는데 이 30에서 34세가 슬프지만 이걸 우리가 지나간 일본은 지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5세에서 39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기 2011년에 15%죠 그러면 2015% 35세에서 39세가 15%가 언제죠 대략 2006년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이 일본에서 2006년 정도죠 근데 그 지나서 바로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2017년만 해도 25% 그러면 우리가 어? 2017년이 25%인데 요거도 역시나 25% 없죠? 일본에서는 최대 지금 이제 23에서 24%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일본에서 그 지나 그러니까 일본이 지나가지 않은 길에 이미 우리는 한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어설프게 비교를 한 거예요 대략 이제 우리나라 숫자 통계로 해서 낸 건데 대한민국에서 20에서 24세가 지금 앞에가 연단이에요 91년 그 다음 00년 2005년 자 요건 이제 우리나라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뭐 75년 25세에서 29세에 쭉 내려가다가 75년 90년 03년 이게 적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기를 일본이 지나갔던 시기예요 그 다음 요시기랑 일본에서 30에서 34세 요걸 나누지 말고 30에서 39세까지를 뭉뚱거려서 요통계 비중치를 일본의 지나갔던 해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주저주저 죄송합니다 자 우리의 1991년에 25세에서 29세가 53% 에요 그러면 이 시기를 지나갔던 게 일본의 75년 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10년이 지나 볼게요 2000년에 25세에서 29세 출산 엄마의 비중이 51% 인데 이걸 일본이 지나간 게 90년 이에요 자 봐요 앞에 53%를 지나갔던 게 일본이 75년 이고 그 다음에 51%를 지나간 게 90년 이에요 약 일본이 15년 만에 지나간 정도를 우리는 91년 에서 00년으로 약 9년 만에 지나갑니다 뭔가 싸죠 그 다음에 이 비중이 20대 후반의 여성 엄마가 40% 비중까지 내려간 게 우리는 딱 얼마죠 51에서 40% 까지 간 게 불과 우리는 5년 만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걸 지나간 게 13년 만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각선이 아니라 이 가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정말 공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퍼센티지가 31%까지 내려간 게 불과 40에서 31%까지 다시 10% 가까이가 내려간 게 05년에서 010년이에요 불과 역시나 또 5년이죠 근데 이 5년 지나는 시간이 일본에서는 03년에서 13년이에요 역시나 10년 그래서 일본도 이 시간이 단축되긴 하지만 앞에서 보시면 15년 13년 그 다음에 10년 이 정도죠 근데 우리는 10년 5년 5년 그 다음에 23%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3년이에요 불과 3년 근데 일본은 그 시간 정도가 지나가는 게 23%가 왜 없냐 하면 일본은 25세에서 29세가 아직 비중에서 23%까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지금 가까운 시점에 25%에서 24% 정도를 막 진입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30일에서 23%까지 간 시간이 불과 3년 만에 갔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봐요 10년 5년 5년 3년 만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25세에서 29세의 산모가 줄죠 근데 이걸 일본은 아직 슬프게도 이 다음으로 지나간 적이 없고 시간이 더 중요한 건 시간이 극단적으로 느려지고 있죠 감소하는 속도 자체가 일본이 80년대에서 90년대를 지나는 그 시간이 폭발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하지만 2010년대 넘어가면서 속도는 굉장히 뭔가 그나마 좀 완만해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는 성격으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2013년에 20대 후반의 산모는 일본이 지나가지 않은 길을 가버렸어요 그럼 우린 거기에서 멈췄냐 아니요 2015년 불과 2년이에요 2년이 지나는 시간만에 불과 우리는 다시 23에서 21.5% 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까운 시점에 2021년이 되면 17% 까지 내려가요 2015년에 21인데 2021년에 불과 5년 6년 만에 17% 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통계를 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일본은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느려지는 정책을 쓰고 일단 여기에서 일단 거의 멈추는 정도 멀리 갔지만 그래도 뭔가 부정적으로 가는 상황을 멈추는 정도까지 뭔가 노력을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2013년 정도를 지나면서 저 뒤에 통계치가 없는 이유는 이 이후를 일본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슬프게도 마찬가지에요 뒤가 더 심각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노산 30에서 39세까지의 비중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1991년의 30에서 34세 39세까지의 비중이 정말 놀랍게도 똑같아요 앞에 25세에서 29세도 마찬가지지만 1975년 일본의 1975년이 대한민국의 1991년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지나는 2000년의 구조가 일본에서 1985년과 비슷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선방을 했어요 우리가 10년 뒤가 되는 비중과 일본의 10년 뒤가 되는 비중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이후가 문제에요 우리가 2000년에서 2005년 불과 5년이 지나는 정도죠 5년이 지나는 정도에서 비중 변화가 일본에서는 2003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49.49% 정도죠 49%가 일본에서 보면 2003년 정도에 보시면 36% 12% 12% 에서 49% 거의 유사해지죠 그러니까 2003년 정도에서야 비슷해지는데 문제는 앞에서 10년 그 다음에 13년 아니죠 18년 맞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 00년이 15년이고 그쵸 18년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자 제가 이걸 자료를 정리하면서 뭔가 뭐지 처음에는 뭐지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 씨발 뭔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요것만 이해를 하면 되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헤또 헤 한번 더 할게요 우리가 30에서 39세의 자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애들은 출산하면 안 돼 노산이야 부정적이야 근데 이 부정적인 걸 의료를 아무리 증가시키고 산부인과 증가시키고 여자를 운동시키고 약이 아무리 발달해도 애초에 문제아가 태어나버리는 비중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산모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당장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장애가 아니지만 다원중호군 같은 건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들의 비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30대 중반 노산부터 시기예요 근데 그 앞에도 어차피 부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30대 전반이나 30대 후반의 산모가 많은 건 좋지 않아요 그걸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노산에도 문제없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젊은 애들이 깨어나면서 30대 이상의 노산 여자들은 폐경이라고 아예 생각을 딱 하고 만나지 않는 노력 그들과 결혼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실제 깨어나고 하고 있고 차라리 그들과 결혼 안 하고 반대로 젊은 동남아 여성을 선택하는 굉장히 현명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 베트남 론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그 여자들이 굉장히 놀고 먹고 하다가 돈도 별로 안 벌어놓고 마통론으로 결혼하는 이 구조가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각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1991년과 일본의 1975년은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어가서 일본의 10년 지난 시점과 대한민국의 10년 지난 시점은 비슷해요 그 얘기 이 꼴 뭐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구조는 굉장히 일본과 비교하면 비슷하게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에서 자 2000년이라는 시점이 언제죠 바로 대한민국에서 여성 조직이 정부 부처화가 되고 권력을 가지기 직전의 시기예요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정부 부처화가 되고 힘이 세지면서 자 여성 전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쓰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는 그리고 출산 결혼의 늦어지는 반응 현상을 인위적으로 일으킨 새끼가 대한민국의 여성계예요 그 여성계의 활동 그리고 거기에서 권력을 본격적으로 얻고 그 권력을 얻은 것 자본을 권력을 얻었다 있고 자본을 가지게 되고 그 자본을 퍼뜨리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봐보세요 00년과 일본의 1985년이 앞에서 똑같이 10년 지나는 시점과 비슷했는데 우리는 불과 저기에서 보시면 33.8% 33.8% 에서 49.4% 로 지나는데 우리는 고작 00년에서 05년으로 불과 5년 만에 일어나요 이 일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들이 갑자기 결혼을 안 하고 출산 안 해버리는 현상이 우리가 2000년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변하는데 일본에서는 고작 시간이 18년 가까이가 걸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의 거의 뭐 공개하는 것이죠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5년 만에 지나간 걸 일본은 18년 만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5년 05년에서 010년 정도의 30대 출산의 비중 증가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에서 일어나냐 자 일본에서 45세에서 그러니까 45%에 14%에서 59.9% 59.9%를 일본에서 찾아볼게요 그러면 일본에서 59.9%가 언제죠 여기 푸른색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끝에 오른쪽 끝에 2018년으로 오면 30대 전반에 36 해서 23 그러면 59.5%죠 그렇죠 다시 표로 올게요 불과 우리가 00년에서 05년 그리고 2010년까지 오는 상태에서 30대 노산 만혼 나이든 출산의 증가속도가 일본에서 2018년에서야 이제 통계상으로 마지막으로 나오고 시간은 일본에서는 억제되고 이제 굉장히 느려진 이미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무려 사실 03년에서 18년 하면 또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18년과 15년이니까 32년 정도 그러니까 33년 동안 일어난 일이 일본에서 33년 동안 30대 산모의 출산 증가가 33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일어난 게 불과 10년 만에 일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가속화됐어요 일본은 지금 저 비중이 50% 후반 60% 초반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10년에서 불과 2013년에 다시 저 통계예요 이게 우리 통계에서 밑에 일본의 비교가 없는 건 당연히 일본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7%를 넘어요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이게 70%를 넘어버립니다 이게 공포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정도까지 비중이 증가한 국가가 너무 놀랍게도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유럽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나이가 결혼을 늦게 하지만 그게 30대 전반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동거도 많고 우리와는 조금 다른 형태 근데 유럽은 우리와는 뭔가 문화적으로나 형태가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아시아의 일본을 모방했고 일본과 같이 갔던 나라고 일본을 따라갔던 나라예요 모방하면서 그대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거의 구조상으로 거의 일본이 지나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카피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실제 그랬고 근데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30대 출산에서는 이미 우리가 2010년에 일본을 지나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일본이 지나가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늙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애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걸 정부나 씨발 여성계 씨발 개새끼들은 가리고 속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나이든 여자들이 결혼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방송에 의사라고 씨발 혹은 이상한 의학 박사나 그런 사람들을 밀어넣으면서 이걸 가정의 문제 상담의 문제 아빠들의 문제 시어머니의 문제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새끼들이 이걸 통계를 찾아보면서 저는 확신하는 게 대한민국은 망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늙은 여자들이 출산을 하고 있죠 그 여자들이 왜 그렇게 그래서 가정에 갈등이 왜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고 출산하는 가정에서 대한민국처럼 갈등이 많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세뇌시키고 공부시켰잖아요 왜요 20대 중반의 여자가 건강해요 회복력 엄청 빨라요 왜 외국에 산부인과가 없겠어요 왜 대한민국에 산부인과가 있겠어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찍고 제왕절개하고 제대로 애도 놓지도 못해 근력도 떨어졌어 늙은 몸이야 늙은 몸이 근력도 허접해 체력도 허접해 회복력도 허접해 그렇게 늙은 여자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를 놓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회복력이 늦어지고 거기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가 전세계에서 참 신기하게도 대한민국만 거의 유일하게 그리고 그건 어마어마하게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여자가 늙은 몸이거든 동남아 여자나 일본 여자조차도 심지어 미국 여자조차도 출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지 않아 왜? 젊거든 건강하거든 20대에 출산을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료 정도면 사실은 뭐 2, 3일 정도 길어야 2, 3일 정도만 있다가 집으로 가도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미 늙은 여자야 이게 문제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산부인과에서 필수적으로 이제는 산후조리원이 붙어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갈등이 왜 있겠어요 늙은 여자가 집에 와서 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애가 잠을 안 자고 투정하고 그래도 20대 중반에 후반에 그런 젊은 여자면 그래도 체력으로 쪽잠 자고 회복하고 애 보고 애 키우는 거 어느 정도 해서 할 수 있어 근데 늙은 여자니까 체력이 안 돼 쪽잠으로 버티지 못해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그 짜증을 남편에게 하고 시어머니 하고 꼴보기 싫고 예민해지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갈등이 있고 그럼 남편은 맞춰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맞춰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참고 버티는 건데 못 버티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터져버리니까 와 저 씨발 우리 애를 낳는데 애 키우는데 여자가 이렇게 힘든데 저 남편은 이걸 이해도 못해주고 저래요 우리 남편은 이래요 라고 투정을 하고 그런 투정이 방송에서 컨텐츠로 쓰이고 대한민국의 남자는 쓰레기 시어머니는 쓰레기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모든 구조를 다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국가라는 게 올바른 국가라면 그래서 제가 일본을 자료를 계속 찾고 일본을 검색을 하면서 놀라운 게 왜 얘들은 계속 만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게 하고 30대만 넘어가도 20대 후반 30대만 넘어가도 여자들이 조바심을 가지게 하고 늦었다고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서 불안감을 가지게 할까 일본은 그걸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걸 유도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의학 지시 그러니까 30대만 넘어가도 굉장히 노산이고 출산에 위험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거야 국민 가까이에서 계속 그 정보를 퍼뜨리고 이게 왜 이럴까 얘들은 근데 결국 그들은 뭔가를 아는 거야 이 구조 자체 만원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만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만원으로 같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이전에 선제적인 뭔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이 늦은 게 아니라 결혼이 늦다 이 꼴 그게 사회적으로도 그 전에 이미 구조적으로 뒤틀린 것이고 결혼 늦다 그 다음 결혼 늦은 상태에서 출산 자체도 구조적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그 전후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인위적으로 이런 늦은 출산을 늦은 결혼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걸 하지 않죠 정부도 해야 되고 오히려 여성계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걸 뒤틀어서 속이고 있다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요 자 다른 근데 얘기합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제발 20대 동남아 여성을 만나든지 아니면 능력되면 일본 여자 좀 젊은 일본 여자 만나든지 우리가 심형탁 씨의 20대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것들이 나이 차이가 많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남자가 나이가 많더라도 중요한 건 여자의 나이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이렇게 늦어져 버린 것이고 여기에서 이 문제 그러니까 현 정부의 문제도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지만 결혼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게 이 정책의 목적인가라는 것이 있긴 한데 그건 뭐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서 근데 뭔가 이 정책 비슷한 것이 느껴지게 있는 게 있긴 해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싸운 게 그래서 그게 목적이 맞다면 그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저출산 정책이라고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그런 게 있진 않아요 지금처럼 계속 가면 국가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젊은 각성하는 여러분이라도 촉을 잘 세우고 지금 이게 뭔지 단순히 그냥 늦어지는 여자들과 다 같이 결혼을 해버리지 말고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라도 진짜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잘 알아보고 노력해서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거기에서 중요한 건 젊은 여자야겠죠 젊은 여자이면서 깐깐이 잘 알아보시고 대신 여러분들도 잘 운동하시고 잘 가꾸시고 여러분들도 준비된 상태에서 하셔야지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연히 그냥 그렇게 하면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겠죠 여튼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이 지나가지 않은 길을 지나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